고 김영균 추모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지 1년이 다 됐지만 사고 이후 산업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고 김영균 일주기 추모위원회는 김영균 씨 사망 이후 정부가 발표한 2인 1조 근무와 석탄화력발전소 진상조사,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김영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영균 없는 김영균법이 되고 말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추모위는 고 김영균 씨 일주기 당일인 오는 10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촛불집회와 문화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